아 그렇죠. 그런데 평균 그렇게 잡았을 때 유지비하고 300억 원해서 직원하고 아니 이거 쾌분카 잘 만들어놨네. 여기다 쾌약렬을 지 대놨네. 100억 원 떨어져요. 제천시장이 머리 잘 썼네. 다 왔다. 다 왔어요. 장사 사업을 찾았어요. 벚꽃 쪽으로 걸어가서. 날씨 아닙니다. 걸어가서 찾고. 저기서 가야지. 지금 47명은 저기 이리로 가고. 거기 가서 있어야지. 여기로 가야 된다고? 문으로 일 타야.